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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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 이거 재밌겠다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냥냥냥냥 나한테 얼굴 부려 나는 냥냥냥 히히힛 이거 진짜 유명한 노랜데 이것도 내일 해야겠다 땡땡 띠기리 땡땡 가서 연습해서 해야지 말타 덤특 말타 덤특 뭐라그러는데 말타 덤특 아 너무 빨라 공부하니? 이거 먹으면서 해 뭐 공부하니? 어 이거 내일 숙제 숙제? 열심히 해 고마워 옹 오 오 이거 되게 멋있다 우와 하 휙휙휙휙 뭐하냐? 아 왜 나라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고 엄마한테 공부 안 한다고 다 알릴거야 노크도 안 한다고 다 알릴거야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이게 뭐냐?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나의 미소에 빠져 나를 사랑해줘 냠냠냠냠 왜? 준비됐지? 어, 가자! 렛츠고! 말차 점점 아니, 이거는 나도 땡땡땡땡땡땡땡땡 알겠지? 말차 점점 인어 플래시의 커플 아니, 땡땡땡 할 때 초능을 가만히 지 말차 점점 인어 플래시의 커플 우와, 누돌프 스티커 완전 귀엽다 All I want for 크리스마스 그 틱톡만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오늘 나 이거 처음 키는 거야. 아까도 하고 있던데? 너 그렇게 틱톡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 어제도 그러고 있고 팔로워 엄청 많아지면 엄청 유명해져 유명해지면 뭐가 좋은데? 유명해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유명해지면 너 저기 목욕탕도 못 가? 목욕탕 안 가면 되지 거기서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맨날 이상한 춤이나 추고 너한테 주어진 거 숙제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그냥 주구향창 붙잡고 있을 거야? 숙제 다 했어, 나 봐봐, 가져와봐 이거 봐 숙제 이게 뭐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다 대충 해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휘리릭 해버리면 공부가 돼, 그게? 안 되겠다, 이제 저녁 7시 이후로 그 폰 압수 아, 안돼 엄마 많이 참았어 아, 제발 너 너무 폰만 벗어 안 되겠어, 이리 줘 아, 엄마 미워 어마 어마 제발 엠 엠 엠 엠 엠 엠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울리는 거야? 회원님을 팔로우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계속 비키야 이거 계속 알람이 울리네, 시끄럽게 이거 왜 그러니? 어? 뭐가? 어? 어머, 나 틱톡 인싸 됐어 이거 봐 내 영상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어머, 진짜? 이거 봐 100만명이 내 영상을 본 거야 전 세계에서 100명도 아니고 100만명? 어휴, 진짜 대단하다, 우리 딸 아, 이제 틱톡 인싸다 우아 에휴, 이걸 하라고? 에휴, 치 애들 하는 거 아네, 엄마는 아휴 참 오, 비키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헤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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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에 했어 엄마 중간에 틀릴 뻔 했어 그럴 거 같더라 질춤하던데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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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재밌네 틱톡 지금 올린다 하트 추천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지 하트 받을 수 있어 오, 벌써 하트 12개 어머, 진짜 벌써? 오 우와 오, 나갔다 들어오니까 하트 숨하게 돼 있어 헉, 이 영상 대박 날 거 같은데? 오 엄마, 이제 엄마도 틱톡 인싸다 인싸? 뭐하니? 어? 슬로우모션 찍을 거야 슬로우? 아 슬로우모션으로 물감 팍 터지는 거 찍을 거라고 응? 그게 뭔데? 아이 그니까 여기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 물감 묻혀가지고 팍 찍으면 물이 퍼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천천히 한 다음에 찍는다고 그걸 왜 찍어? 신기하잖아 막 퍼지는 게 이거 뭐가 신기하다고? 이것도 다 닦아야 되고 물감도 낭비고 엄마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술의 관점에서 봐야지 예술은 약 다 얼어 죽었다 자 이제 실패하면 안 돼 한 번에 딱 찍어야 돼 실패하면 끝이야 끝 잘못해서 다른 데다 찍으면 어우 그 물감 사방에다가 튀어 네가 다 치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치울게 물감을 이렇게 잘 찍고 자 한다 엄마 잘 봐 왜 너가 다 치워 엄마는 몰라 정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가자 한 번에 아우 저게 뭐야 저게 다 튀었네 저게 커피포츠에 다 튀었네 아유 저 먹는 식탁에다가 뭐하는 거야 저게 오 색깔 이쁘다 오 색깔 이쁘다 오렌지 주스 다 했어? 다 끝났어? 응 이리 줘 이리 줘 오렌지 주스 알았어 내가 다 치울게 어머 저기 먹는 데다 다 흘렸네 짓 이거 어떡해 이거 아이 됐다 이거 먼저 갖다 버리고 이런 거 싹 다 응? 에이 엄마 이거 봐 어머머 이렇게 편집한 거야? 나 편집 잘하지? 멋지게 잘하네 편집 실력이 좋네 비키가 이거 봐 좋아요 엄청 많아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구독 백설아 우리 집에 투명한 풍선인데 동그란 색깔 종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 어 그 컴패티 풍선? 컴패티인가? 어 그거 우리 집에 있거든? 우와 진짜? 그거 팍 터트려서 슬로우 모션 찍을래? 으으 풍선 터지는 거 무서운데 그걸 팍 터트리면은 그 안에 있던 종이가 확 터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되게 예쁠 거 같은데 무섭긴 한데 재밌겠다 오 와싸 너네 아줌마 안 계셔? 엄마 이따가 일 끝나고 이따 저녁에 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머리에 딱 이런 걸 해줘야 파티 분위기가 나잖아?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틱톡 찍을 때 이런 소품들 되게 중요해 우와 머리에 딱 하고 짠 아 크크크크크 우와 예쁘다 나도 해야지 짜잔 우와 귀여워 셀카 타임 이제 이거 불면 되는 거야? 음 이제 이거 불면 되는데 이중 하나 골라봐 자 나는 이거 그래 그럼 나는 이거 뭔가 트윙크 핑크 좋아 이제 불면 돼 궁금하다 우와 우와 내 거 완전 빛나 너무 예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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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너 너무 크게 붓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오 예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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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때마다 이것도 같이 불려 이렇게 옷에 비벼서 정전기를 일으켜서 맛있다 就 아닌가 보이지 아 install 뭐 이쁜다 이렇게 이렇게 오 우와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터트리기 아까워 내가 denk trailers 하나 아냐 셀프 лег이 쏘올라 열더를 샀 야 하 verändert Ch harder icia 너 하나 둘 셋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엄청 커 안 아팠어 손? 어 안 아팠어 그냥 순식간에 펑 하고 터져버린다 보자 보자 결과물 보자 우와 우와 진짜 이쁘게 퍼진다 너도 해봐 나 무서운데 이것도 풍선 이쁘다 아 진짜 나 무서운데 괜찮아 진짜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소리만 큰 거야 진짜? 아 십장이 두근두근해 내가 숫자 샌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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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에 해야지 그렇게 질질 크면 더러워 아 무서워 아 알겠어 진짜 준비 됐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우와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어이 별거 아니지 않아 보자 보자 어떻게 나왔나 너무 깜짝 놀랬어 오와 나 진짜 겁마와가지고 표정 봐 하하 재밌다 재밌다 틱톡에 올리자 이 소절이 엄마한테 혼났다 우와 이거 진짜 엄마가 보면 진짜 큰일 났다 오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구독 어 이거 찍어볼까? 야 근데 쟤 원래 찌질이 아니야?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 근데 쟤 왜 이렇게 추천이 잘 뜬데 쟤? 팔로우 많잖아 아니 그전에 팔로우 없을 때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추천이 잘 안 뜨던데 글쎄 자 조용조용 이제 마지막 교시 좀 졸려도 참고 이거 끝나면 이제 집에 가니까 페이지 12쪽 산수유꽃 산수유꽃 자 이름 모우메타리 씨앗을 뿌렸다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키운다 숙제 꼭 해오세요 수업 끝 끝났다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수업 끝나자마자 틱톡 찍어둔 걸 개시 하트 누르고 댓글 달기 저랑 같이 틱톡 춤춰요 댓글에 하트 우리 집 가서 틱톡 찍을래? 너네 집 가서 틱톡 찍을래? 가자 앞머리 가자 빨리 오예 집에 간다 어? 틱톡 올렸네? 응 지금 올려야돼 오비키 님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비키 님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배고파 배고프지? 떡볶이 먹을래? 좋아 좋아 그러면 잠깐만 나 이거 댓글 좀 달고 천천히 해 이게 댓글 바로바로 안 달면 나중에 사라져 없어져? 너무 많이 쌓이면 시스템 알림에서 사라져서 못 달아 오 인기 틱톡커네 댓글 많으면 추천에 더 잘 떠? 응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트래픽? 인터넷 데이터의 흐름인데 이 흐름이 내 영상에서 빨리 많이 움직이면 내 영상이 더 인기있다는 걸 나타내주지 오 그래서 댓글 많이 달리면 좋겠네 댓글뿐만 아니라 조회수 하트 공유 다 좋지 아 그만큼 영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치 그럼 나도 하트 누르고 댓글 할게 아직 안 달았었냐? 야 너는 먹으면서도 틱톡 보냐? 지금 뭐가 유행인지 항상 트렌드를 봐야돼 그걸 따라해야 추천에 잘 떠 오 지금은 뭐가 유행인데? 요즘은 일단 이 언니들이 추는 거 다 따라추면 돼 이 언니들이 미국에서 핫 인싸야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오 이따 이거 추자 그래 내가 안무 알려줄게 나 안무 다 알아 아 맛있다 이거 언제 올릴 거야? 이따 5시에 왜 5시야? 학원 끝나고 저녁밥 먹기 전 그때 친구들이 뭐랄까? 음 유튜브 보거나 틱톡 오 머리 좋다 이걸로 인싸 될지 별거 없어 그래도 너 열심히 했잖아 응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엄청 꾸준하게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너 나는 하다가 못하겠던데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쉽고도 어렵지 5시다 이제 올리면 되겠다 3, 2, 1 개시 여기가 빛 잘 받으니까 응 이쁜 척 왜 와서 난리냐고 강의하지 말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진짜 짜증나게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의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회장님 요새 틱톡 아시죠? 알죠 그럼 이 친구가 요즘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 이 친구 봤어요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유심히 봤던 친구인데 우리 회사 뉴페이스로 괜찮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던 참인데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 네 준비해놓겠습니다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안 뜨던데 아 너무 오비키 말투랑 똑같아 난 나쁜 사람이다 근데 쟤 그렇지 왔어 왔어 왔습니다 야 근데 쟤 원래 찌질이 아니야?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 좀 짧았죠? 다음 근데 쟤 왜 이렇게 추천이 잘 뜬데 난 억울하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해 아니 그전에 팔로우 없을 때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추천이 잘 안 뜨던데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통과 아니 그전에 팔로우 없을 때 아니 그전에 팔로우 없을 때 쟤? 팔로우 많잖아 한 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 한 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와너비 미미 굳이 뭔가들 구독 요즘 틱톡에서 웃긴 게 있지 슈실 야 멋있지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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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이런 조명도 있어? 나 유튜버잖아 이런건 필수로 있어야지 우와 꺾인다 이렇게 꺾어 준비 완료 완료 오 안경 시작한다 포장 연기 중요 포장 연기가 중요해요 캔디샵 캔디샵 아 캔디샵 됐어 여기까지 해보고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오 그렇게 쩔여져 이럴얼 아 왜 왜왜 다 지웠어 ungefähr 거짓말 살아있어라 제발 죽었다 사라졌어 지웠어? 헐 대박 어떡해 사라졌어 지우기 모르고 눌렀어? 아 다부 어떡해 헐 아깝다 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화장 다시 지우고 다시 해? 날라갔어요 아까 그냥 캠으로 찍었던 거 있잖아 아 그걸로 편집해 그냥 응 원할 건데? 내가 여기서 TV 쟤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 응 오케이 오케이 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럼 네가 가위바위보를 시켜 가위바위보? 응 알겠어 자 걸어갈게 고 오 안 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잇 고 근데 쟤 원래 찌질이 아냐? 됐어? 어우 오지마 3, 2, 1, GO 아, 공부해야지 오,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히히히히히 오, 위치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위치 불가, 불가 됐다 오, 위치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위치 오케이 해시태그 오비키 오비키 손댄스 추천 뜨게 해주세요 좋아요 어? 이거 뭐 다이어리야? 목소리가 뭐? 예쁘다 이거? 안돼 이거 내꺼 아닌데? 하아 크롬이 누구꺼야?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나이스 힐링게 힐링게 힐링게가 되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요런 종이 근데 사실 홀로그램 종이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CD 이거는 유치원때 영어 CD 요거 요 안경 요 하트모양 안경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한 논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뿌리면 돼요 산다수 이제 이거 슬로모션 할거에요 슬로모션 엄마 거기 있었어? 응? 야! 뭐하는거야! 다 지웠어 거짓말 하지마 살아 있어라 제발 무슨 일이야? 죽었다 아 사라졌어 시이이이이의짱 시작 자 자 시이이이이이이이짱 응 뭐 할건데?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 여기서 이렇게 찍어 오케이 고 가위바위보 알겠어 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시 알았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흠 이겼다 어? 이거 뭐 다이어리야? 흐흐흐흐 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